하늘에서 내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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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의 예언자들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리는 오전 내내 바알에게 이들을 부르며 내려오지 않았어요. 바알이 전자분 나 본 엘리아가 그들을 비워졌어요. 더 크게 부르시오. 바알의 예언자는 내내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엘리아가 재단을 쌓았어요. 소와 뗄깜을 재단 위에 올리고 재단 둘레에는 도랑을 팠어요. 그러고는 도랑이 넘칠 때까지 재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이번에는 엘리아가 재단을 쌓았어요. 이번에는 엘리아가 재단을 쌓았어요. 소와 뗄깜을 재단 위에 올리고 재단 둘레에는 도랑을 팠어요. 그러고는 도랑이 넘칠 때까지 재물 위에 물을 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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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아가 기도하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불이 소와 나무, 돌을 태웠고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엎드려 외쳤어요. 엘리아가 기도하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이 불이 소와 나무가 돌을 태웠고 물까지 모두 말려버렸어요.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엎드려 외쳤어요. 하나님이 이 바르죠. 진저라 신이시라. 라고 물으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늘에서 내리신 것은 무엇인가요? 불이죠? 원희는 하늘에서 내린 불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쩔쩔아?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